자 올타팀 볼게요 와아아아아아 시브레 멤버 파세다 참교육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참교육 가보겠습니다 강태하네요 자빱이지 올스타 100% 에어어어어 안 돼예예예예예예예 아 WHO 오 야 뭔데요 여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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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게시x 막아 막아 어... 결따 견디 박력 이겼다. 어? 잠깐만. 이걸? 이걸 진다고? 누구였냐? 기다려. 1선보다 이기기 10맥이 해손이야. 2선보다 이기기 10맥이 해손이야. 내려놔. 와. 내려놔. ㅅㅂ. 이겼다. 수고해 형. ㅅㅂ. 아 ㅅㅂ한다. 잠깐만. 백아 Shelby. 어? 이겼다. 아니? 도망가야 다. 와.. 아니 뭐야 이거 이상한 이게 바로 너네 클라스 이게 바로 너네 막자들 이게 바로 너네 막자들 이게 너네 신령 이게 너네 신령 하나 둘 셋 아무 막자 없어 응 이게 바로 너네 막자들 수고 응 없어 응 막자 없어 응 이겼어 펜델완자의 좋아요 생수하라인데 최고 1도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하십니 따잇! 잡박